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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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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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0년이 넘은 것 같은데 고춧가루 밥KA 우리는 수재를 밀어서 하니깐요 식감이 부드럽고 맛있죠 저희것 드시면 일부러 찾아오시지요 일을 시작한지는 40년이 넘었고요 과정이 한두 가지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이걸 해보려고 한 4년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다 했죠 하나하나 밀어서 요즘 시대가 변해서 젊은 친구들은 이걸 할 수가 없죠 힘들고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고기만두 고기만두 새우만두 김치만두 고기만두 고기만두 고기 랑 고기만두 고춧가루 고추 고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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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있는 데 여기야 찾당해 언니 이만 맛만 먹을거예요 네 여기서 담아 드릴게 네 고춧가루